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기다리쌤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층, 평균 연령층을 보면 사실 가장 많은 연령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0대.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에서 50세 이상의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주제 속에서 그분들의 현재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 분들과의 다른 점들의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서 다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보통은 50대 이상이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주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참 힘든 시기이죠.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서포트 문제도 상당히 함께 진행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부끼리 사는 노인의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50대 이후에 사별을 한다거나 졸혼을 한다거나 또 혹은 이혼을 한다거나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상 혼자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의 단독 가구 즉 노인 독고 가구나 혹은 노인 부부 가구가 노인 전체 가구의 70% 이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인 부부 가구는 2000년에 대비해서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33.1%에서 34.9%가 됐다고 합니다. 노인의 독고 가구와 자녀 동거 가구보다도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 52.9%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구가 47.3%로 나타났고 노인의 독고 가구가 42.6%였다고 합니다. 노인의 부부 가구 중에서 노후 생활비의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4.2%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녀 동거의 가구는 18.8%에서 5.3%로 크게 줄었고요. 노인 독거 가구는 18.2%에서 5.4%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련을 하거나 본인과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제도에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에 3년 평균 5.94% 즉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5.94%로서 세계의 59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16위였고요. 일본은 54위보다는 좀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을 한번 보면 미국인들의 가족 구조가 크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못지않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성인 중에서 독신 즉 미혼, 이혼, 사별을 포함해서 독신은 지난 1950년에 22%에서 최근에는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9%에서 28%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인원수를 본다면 9%는 400만 명이고요. 28%는 3,100만 명 정도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살고 싶은데 혼자서 어쩔 수가 없으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제적 능력만 되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도 나 혼자 살고 있는, 혼자,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우리가 몰랐었던 조론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렌티비, 즉 임대료나 권리비 등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는 말이 더 적절할 수도 있죠. 백조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5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36%나 다르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의 비중 1960년도에는 13%였지만 지금은 현재 3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1인 가구가 평균보다 20%가 정도 더 많은 것입니다. 1973년 이전에 출생한 50세 이상의 인구 2,500여만 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고 전체 인구 비중이 매우 큰 50세 미만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그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미만의 이 세대에서는 이미 정체된 지가 오래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2021년도 통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2%로서 미국의 29.5%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2000년도에도 이 비중이 15.5%에 불과를 하다가 20년 사이에 급증을 해서 1인 가구화 현상이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0세 이상의 인구는 어느 나라나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혼자 사는 5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여성이 60% 이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어머니나 고모, 이모들은 결코 이룰 수 없었고 꿈꾸기도 힘들었던 전문직에 대한 종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성취감,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경제적 독립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혼자 사는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참으로 인생을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타임즈는 인터뷰에서 스스럼없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모든 객관적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령인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자 살지 않는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외롭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55세 이상의 인구의 6분의 1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던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말년에 누가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세상을 떠날 때의 뒤에서 봐줄 건가요? 한편 미국의 50세 이상의 인구를 결혼 상태로 기준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결혼 중인 사람의 비중은 2020년 63% 정도로서 50년 전에 1970년대에 비해서 15%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 및 별거 중인 비중은 20%를 육박했는데 50년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비혼 비중은 2020년에 12% 정도로 50년 전에 2배가 이상이 된 것으로 미네스타대학의 한 연구진들에 의해서 조사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 경우는 1970년대에는 10%가 넘었으나 2020년에는 5%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녀나 혼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실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는 노인들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어 큰 관심을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기사의 골자를 보면 노인들도 가족도 말하는 피부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클린넴버그라는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80대 할머니가 딸과 사위는 정말 화나게 하며 11살짜리의 친손자는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가급적이면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독신으로 혼자 살면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렇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여성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의 병수발을 하다가 사별한 노년층의 연수성들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도 결혼을 하지 않고 엔조이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집에서 함께 보내기보다는 외출하는 데 더 관심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고 불행하고 고립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인식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57세에서 85세 사이에 미국인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친구나 이웃들과 잘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하고 절망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와 개인연금 덕분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린넴버그의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훨씬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1950년도에는 노인 10명 중 1명이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자 살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흔히들 미국인은 개인주의적인 데다가 자립심까지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오히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덴마크 등 4개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은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 덕분이라고 합니다.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기대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살다가 몸이 아프면 정말 낭패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환주택을 짓거나 외곽주역에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질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서 친구나 친지,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노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죠. 그리고 활동적입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인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네트워크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독사 데이터를 한 건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고독사의 사망자 수가 총 3,378명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고독사란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과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의 고독사 숫자는 2017년에 2,412명 2018년도에는 3,048명 2019년에는 2,949명 2020년에는 3,279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3,185명 서울은 2,748명 부산은 1,408명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시의 54명이었다고 합니다. 고독사의 통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노년층보다는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그것도 남성의 숫자가 많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가 29.0%였다고 합니다. 40대는 15.6%, 70대는 12.5%, 80대 이상이 6%였습니다. 30대에서도 4.9%, 20대는 1.6%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5.3배나 많았고 50, 60 중에서도 남성의 고독사는 1,760건에 달해서 전체 고독사 중에서 52.1%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은 것과 관련해서 50대 남성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과 이혼 등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우울하신가요? 아니면 삶이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통계를 본다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 또 조건이 있으시더라도 마음만은 행복하시고 긍정적이시면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물론 건강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로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세 이상의 혼자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와 함께 그들의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뉴욕기다리쌤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